야, 소름아, 비가 나오겠지? 하... 왜 안 자고 뭐하니? 네, 아니에요. 잘 안 자. 네. 너는 뭐해? 아, 저러 가. 남자랑 채팅하니? 응? 야, 날씨 좋다! 좋아 여보세요? 아 예 어머니세요. 예 별일 없으시죠? 예? 성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? 내가 그쪽으로 갈까? 아니 어쩌다가요. 많이 다쳤어요? 어느 병원이에요? 예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은영아. 왜 안 와? 내가 그쪽으로 갈까? 아니 저기. 춘천은 다음에 가야겠다. 갑자기 일이 생겨서. 그래? 무슨 일인데? 나중에 얘기해줄게. 미안해.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렇게 다 가야겠다. 근데 이렇게 해야지? 왜 얘기해야지? 왜 이렇게 발견하자? 왜 나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.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? 이거 어떻게 같이 가야겠어? 왜 이렇게. 어머니. 어떻게 된 거야? 괜찮아? 괜찮아. 안 괜찮아 보이는데. 어쩌다 이랬어? 바로 날려왔네. 이렇게 해야 네 얼굴 보지. 언제 네 얼굴 보겠냐? 황사철이라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. 디자인실에서 마스크도 안 넘어오는 대로 바로 제작 맡기고 그리고 이벤트 홍보 문구 뽑아서 인터넷으로 좀 올려주고요. 그리고 매장에 걸 플랜카드도 오늘 주문해야 돼요. 다 오늘 중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전화해도 안 받고 무슨 일이야. 친구가 좀 아파서. 친구? 무슨 친구? 있어. 나중에 얘기해줄게. 많이 아파? 조금. 은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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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야. 얼굴 봤으니까 가야지. 싱겁긴.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? 그럼. 갈게. 갈게. efficient. 야 역시 인물이 되주니까. 한칠하다 야. 다 됐어? 가만히 있어봐. 혹시 아냐 이따가 여자가 면허라도 올지. 맛있게 하고 있어야지. 왜 힘드니? 그만했으면 좋겠는데. 그래. 얼굴 닦자. 거울 좀 볼래? 자, 니가 봐도 확딱 넘어가겠지? 그래. 그래. 자, 자. 경수야. 저걸은 다시 돌아오지만 혹시 그냥 이 소식 아니? 내 사랑은 어디에?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예수염이 네, 감사합니다.